지금까지 결과가 숫자인 경우에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결과값이 숫자가 아니라 범주형, 영어로는 카테고리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숫자형 데이터는 회귀, 영어로는 regression이라고 불리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택하면 되고요.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분류, 영어로는 classification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제를 하나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식물학자입니다. 식물들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꽃은 아이리스, 한국어로는 붓꽃이라고 불리는 꽃에 여러분은 정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붓꽃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꽃의 크기, 또 모양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붓꽃과 관련된 데이터를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꽃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꽃이 어떤 종류의 붓꽃인지를 알아내는 모델을 여러분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건데요. 우선 우리 이 예제가 좀 감정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리스 중에 하나가 이 피어나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아이리스가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중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면이 있고 안쪽에 있는 면이 있죠. 여기에서 이 바깥쪽 면을 꽃받침, 영어로는 Seabird이라고 하고요. 안쪽을 꽃잎, 영어로는 Paddle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자신이 관측한 이 꽃마다 꽃받침과 꽃잎의 넓이 또 길이 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록하고 그 꽃의 종류가 세토사인지, 버시컬러인지, 버지니컨인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해놨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안에서 원인, 즉 독립변수는 누구고 결과, 종속변수는 누구인가요? 여기 있는 이 모양과 관련된 수치들이 원인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리스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지금까지 기록해놓은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학습시켜서 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 그 꽃이 세토사인지, 버시컬러인지, 버지니컬인지를 알아내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오렌지에서요.